잘했는데요, 방송이네요. 테마스 아아아아악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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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야 야 딜레이 뭐야? 아아 아아 이게 제가 아사혜이가 출발 없는데? 아아 아아 봐봐요 2 2 3 1 2 6 3 아 8초잖아 8초 7초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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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아 8초 9초 9초 8초 8초 9초 9초 촬영 한 번 할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스파이크! 좋아요 소리를 미칠냈네요 우리 인간이 무슨 버전이에요? 마요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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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이 많아서 우리가 마요비만 하면 이제 생각 안 들어가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고생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자, 여러분들 다 해! 그리고 틈에 여러분 오! 아, 깜짝이야 오! 오늘 저희가 V.I.V를 킨 이유가 뭡니까? 마시옹 하나, 둘, 셋 아, 이거 소리 아, 다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샤브 갔다 와서 좀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누가 이거 진짜 못하는 거 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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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 처음인사는 생활하고 안녕하세요, 틈에이집니다 처음인사는 생활하고 싹 싹 하고 자, 여러분들 예 아, 네 저희가 오늘 V.I.V를 킨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시옹 생일? 예 우리 생일이 뭐야? 5,6,7,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요일 생일 축하합니다 동영상 오! 두 사람이야 두 사람 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요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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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영상 가끔 한해 여러분들도 멤버들도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려야 하시러는 축하드려야 소원 형이 누구 있었을까요? 어? 소원 소원? 소원 일단 다 아시죠? 네 다들 건강하시고 지금 못 나가는 산대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괜찮아요 두 명도 사랑해요 왜 이렇게 준비한 거야? 내가 숨어 지금부터 대박인데 또 뵙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자 11일 만에 뵙네요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하죠? 네 어? 오늘 룩이 좋구먼 아 위에 보세요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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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중에 정우야 나 파 물건 안 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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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부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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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처럼 윙크에다 어? 예전처럼 뭐지? 앞에서 생긴 게구나 예전은 여긴 해야 돼 예전 너도 자 아무았어 아 아 예전했습니다 아 아 아 아들아 우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작 아 아 아 아 아 아 헬로 자 컷 하셨습니까? 예 컷 하셨어요 뭐 했어? 예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네 오늘 맞은 생일 기념인데요 네 저랑 예담이 형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와 와 어때요? 뭐야 뭐야? 예담이 형 물 준비한 거야? 물 준비한 거야? 궁금하죠 저희가 뭐 뭘 준비했냐면 마쇼 형이 저희 항상 생일마다 축전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제가 마쇼 형 축전이 그려보인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가? 네 오늘 3월 25일이잖아요 3분 25초 동안 제가 그려요 캐릭터처럼 마쇼 형이 3분? 예 다 그래? 아 마쇼 형이 지금 포지션 하는 거야? 제가 그릴 건데 깊다 이게 그냥 하시거든 정말 정성을 다했어야 돼 왜냐면은 마쇼 형이 평가를 해줄 거 같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되는 거야? 장난하면 안 돼 모두가 다 해야 돼 저는 그냥 지금 할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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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총 3분 20 3분 20 왜냐면 3월 25일이 생명이지 진짜 잘한다 아이디어 정환이 형 사셨어 오와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거 아사연씨가 잘하지 않을까? 누가 제일 해라 보았어요 다 보이긴 하지만 제가 제일 잘해를 제가 제일 잘해를 다 해봐야 할게 알게 제가 제일 잘해를 그 게임에 소진이 있어요 저는 마시고 해야 돼 제가 제일 잘해를 다음 트레이로 다음 트레이로 다음 트레이로 네 트레이로 좀 아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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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여러분 이거는 하나 나요 하나 나 오늘이 마슈 형 생일이기 때문에 마슈 형이 순위를 내려줄 거예요 아 혹시 순위를 그나마 보다 다른 게 있나요? 순위에 따라서 오늘 마슈 형도 있고요 아 제 꿀찌은 벌칙 같은 게 있어요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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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벌칙 MC 티켓인가요? MC 티켓인가요? 저희도 벌칙 안 주신 거예요 아니죠 아니 아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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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아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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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다 그랬다 다 그랬다 다 그랬다 둘 둘 하나 둘 셋 셋 셋 넵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셋 넵 넵 넵 둘 둘 셋 그러면은 제가 3분 20초 동안 25초 동안 드릴 때니까 형이 포즈를 잡아둔다고 묶인 것도 되고 여기서 같이 물구나면서 해도 되고 이제 3분 20초 포즈를 잡아둬도 되고 형이 항상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저에다가 그걸 넣어둘게요 뭐 할까요?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돼요 근데 형이 중요한 게 있어요 형이 그 포즈를 하면서 팬분들이랑 소통을 해주세요 신심하시니까 재밌어 느낌 있네요 형이 이제 질문 말씀 받아서 한 가지씩 한 번 포즈는 여러분 뭘 보내는 거예요? 쉬운 거 쉬운 거요 쉬운 거 아니면 아이언룩 키워네 백댓링이 하다가 두 번에 멈추네 뭐? 시작이 기억이 없어 시작이 기억이 없어 시작이 기억이 없어 끝이 기억이 없어 마이홀이잖아 지금까지 항상 비밀이었는데 마이홀이잖아 오늘 지금 연습했어요 연습하다 이거 들어가고 뭐가 있을까요? 쉬운 거요 웅크? 웅크? 웅크하면서 웅크하면서 소통하는 게 약간 웅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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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눈 풀리면 안 돼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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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웅크 네 전신 해도 돼요? 자유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네 할게요 자 스톱워치 같은 거 없나? 앞에 스톱워치가 있네요 대단하죠 뭐지? 왜요? 당연히 있어 저희의 사진은 스톱워치 되어있답니다 마술이 있는데 준비 시작 잠깐만 하나 둘 셋 타면서요 재영이가 둘 셋 타면 형그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형그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형은 정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형님 해주세요 잘 시작하셨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자 침은 야 얼굴 완전 두락인데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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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시고 야 준규야 카메라 등지지 말아줘 지금 또 손에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나만 보면은 지금 한쪽 눈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 나 그림이 너무 그려 지금 얼굴을 그려야 돼 지금 얼굴을 그려야 돼 지금 얼굴을 그려야 돼 형 그려야 돼 아니 형은 이미 다 그렸어 내가 한번 깨물하트 해야 돼 깨물하트 깨물하트가 뭔데 그거를 깨무는 거예요 아 동그라미가 이렇게 아 아 한 쌍으로 사준다 어 어 어 어 아 아 모잉 떨어진 거야 아 어 형 어떻게 해? 야 나 이거 저 저 저 큰일한 거 멤버와 둘 중에서 제일 친한 사람 저요 저요 다 친하죠 저요 근데 요새 다 친해졌어요 갑자기 원래 안 친해 종이 한 점도 있나요? 저 그림 망했어요 아 맞죠 마시고 그림 망할 수가 있어요? 아 또 꼴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종이 한 점도 뭐 있어요? 네 많아 어 오케이 estones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좋아하던 한국 음식 그 시간 치킨 치킨이나 삼겹살이랑 삼겹살 떡볶이 이거 지금 진짜 근데 한번 보이세요 같이 보이세요 진짜 이제 다 서백 나오신다. 그럼 진짜 해드릴게요. 뭐 해야 되냐? 잘 쓰겠습니다. 이거 안다. 진짜 큰 거 없다. 오늘 저녁에 있었나요? 지금 이제 또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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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맞네. 저요? 아니요. 저요? 저요? 와. 와. 이거 프리프트 느낌으로 나오네. 아. 나이 맥힐 룰루브라운드. 흥분데이보. 눈이. 버렸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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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슨 선물 받았. 받았. 받았어? 이게 뭐야? 오늘 소영이. 소영이한테. 소영이한테. 그거 뭐야? 특이 형. 특이 형. 특이 형. 나도 맞아. 나도 맞아. 빨리 말씀드려. 저기. 끝났어요. 어. 끝. 아. 진짜 좋은데. 개볼랬어. 어. 아. 아. 어려워. 어. 야. 나 아사히고 궁금한데. 저희한테 포스를 찍었어요. 어. 야. 끝. 뭐야. 귀여워. 야. 준규는 조혜 형령이. 이거 진짜로. 이거 입혈고 미치 아니야? 미사야. 보세요. 입혈고 미치. 마주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귀엽다. 형. 피카소인데 피카소. 피카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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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다들 캐릭터로 된 거예요? 하하하하. 저런 캐릭터로 된 거예요? 하하하하. 형 한 번. 어? 어? 형 뭐해. 아니 난. 나는. 아유 한 번. 아유 한 번. 아유. 아유. 가폭이야. 아유. 오케이. 아유 보면 안 돼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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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 그림 잘 못 드립니다. 난 백종민 씨. 아 됐다. 자 멤버들 다 그렸으니까. 네. 승현 씨님. 승현 씨 나오고 하는데 뭐. 승혜 여러분 승현 씨. 승혜 이렇게 나오고. 나와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유. enrich. 어떻게 나와요? 승현 씨. 승현 씨 여러분 질께도 들어야 되지 않았던. cul pronouns. 연펄 zijía. 건강enson yükselb выMen ship. 네 학습. 승혜 Eisenko CRUCER.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어 lun dee? 에이. 너 땅이 sport에. 우대를 Zion이 sport에. 네. Dublin can grow. 그럼 뭐. 저 뭐 이렇게 둘 둘 둘Up.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뼈 좀 더 억지 않게 잘 봤어요 아 깨처럼 어 일로 이렇게 제어 아이사가 되게 지휘 좀 시작한 내용이 좀 예정 좀 더 좋은가요? 그럼 제약이랑 얘네 같이 아 전 증명식 예 저도요 근데 여기서 순서 발면은 마지막에 하면 되죠 어 마지막에 다 보여요 칠 말하면 안 되나요? 칠도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땡! 땡! 넘어갑니다 예 가자 증명식 시작 난 여기 러시아, 이 러시아, 이 러시아 이 러시아, 이 러시아 야, 이 러시아 망해서 핵깍도, 힘이 너무 크게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귀엽게 해버렸어요 그냥 마시우 형의 귀여움을 그렸습니다, 저는 뭐야, 뭐야, 아 우리 안 보여 나쁘지 않네요 너무 졌는데 제가 앞 뒤로 앞뒤로 약량 사람들 거 봤는데 그래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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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 좀 더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이거 좀 더 가까이를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멈췄 Sewkesinha 전데요, migrantstv.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게 보기에는 볼품 없지만요. 이게 잘 보시면 이제 하트를 눈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표현해 주면서 이렇게 딱 마시오 같은 이런 캐릭터죠 맞아요 저도 사실 기어로 표현하지 다 담지 못해서 밑에 하트 어필을 했습니다 와 하트 할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시오는 이제 러블리하다 아쉬워마 턱선이 아플만큼 하얀거예요 네 러블리한거죠 주워야지 이런거 다 이제 그거죠 뭐 좋은데? 너무 러블리하죠 좋은데? 나 잘 보시면 이렇게 M 이런거까지 에임댐 오 박수는 막 할거지 꼴찌는 안 해도 되어야지 제가 드릴거야? 그것도 안 해볼까?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한데 다음 정환이 아사이 저요? 정환이 아사이 정환아 아사이 나사이 형 한번 기대해주세요 알았어 기대할게 정환아 실루엘만 봐도 지금 연락을 대단히 보죠 근데 정환 잘했다고 인정이가 너무 나와 와 마셔요 아사이 같다 어? 사이 같다 와우 원피스를 열었어 나사이 형 나사이 형 나사이 형 나사이 형 오 근데 잘 맞다 와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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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요 이렇게 같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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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클라스인거? 인생사자 아니야 인생사자? 인생사자? 우와 이건 이야 이거 마시오 그 자체야 대박이다 야 저거 마시오 그 자체야 그러니까 저거 똑같이 생겼어 제가 평소에도 마시오 나사이 형 이제 많이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 잘 그리는 거 아니야? 잘 그리는 거 아니야? 너무 잘 그리겠지? 아 이러면 내가 아사이는 좋겠다 다 잘해서 어떻게 해? 아이 정말 자 정환 더해줘 아 진짜 부러워 자신감이야 예스는 자신감이야 나 똑같은데 아니야 정환아 아니 너나 싫어 자 자 자 자 여기 또 한 번 불러 아 다들 잘했다고 아사이 형 가까이 아 이기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서 들리거든 막 나는 이기겠는데 이게 들리는데 지금 봐봐요 지금 어필 한 번 해줘 지금 그림이 날개가 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앉았어 앉았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여기 날개를 바꿔주자 날짜놈지 날짜놈지 아 그저 웃는데 그래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 인지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중력을 기대해줬으면 여러분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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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 아 이리 되게 잘 그린 느낌이라 요새는 되게 귀여운 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뭔가 딱 캐릭터로 같이 그렸어 나도 그려주래요 인정 나 그려 습득했어, 나 그려줘 나 그려줘 나 그려줘, 진짜로 저 한 번만 그려면 확실한데? 나 그려줘 나 방에다 걸어 놓고 준규야 괜찮아! 준규야 가자! 준규 형이 이겼어요 형 멋있어요 준규야 뭐 자신 덕을 잃을 때까지 순선되나 적지만 잘 싸웠다 네, 우선은 보여줘요 네, 우선은 저는 현실 반영으로 저, 제가 본 각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수, 가수 보여줘, 보여줘, 한번 보여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제가 여기, 여기에 있었거든요, 각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야, 이건? 네? 형이 웃을 때 빛이 나잖아요, 마시오가 다이아몬드 형 손가락이 네? 손가락이 왜 그래요? 손가락 길운데? 손가락 길게 하는데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마시오의 매력을 이렇게 뿜뿜 지킬 수 있는 드림입니다 스택, 스택, 스택 스택, 스택, 스택 스택, 스택, 스택 스택, 스택 스택, 스택 마지막으로 점수를 줘야 돼요 아, 맞습니다 중기아, 11등 하면 해도 돼요 중기아, 벌써 예상이 하는 중기아, 너무 너무 쉽잖아 지금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아, 오케이 아, 내게 잘한다 아니야 그냥 욕시랑 같이 있어서야, 기운 탓이야 잘했어 맞아요 맞아 이기야? 쿡 저희 왜요? 쿡 난 현석이 형이랑 쿡 쿡 현석이 형 양극도 쿡 쿡 쿡 현석이 형도 응급이 잘 들어요 맞아요 저번에 깐통으로 봤어요 설날 통화가 됐대 그래요? 통화가 됐대요 아, 너무 통화 봤어요 저는 망했어요 자, 저희는 랩 연습을 열심히 하느라 그림은 약간 H랑이 멋있습니다 안 내민진이 형사에 스택 스택 색깔 똑같고 저는 저도 이제 마시오의 그 날다람쥐 아니 날다람쥐 햄토리 햄토리 햄토리의 햄토리와? 인간의 적정선을 그린 약간 늑대인간처럼 햄토리 인간 다이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천천히요 아니야 나 찰질 않았어요 제가 표현한 마쇼이오 우선 오늘 착장을 입혀주었고요 잘 그렇다 마쇼가 이제 가끔가다 모으기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기에 이어링과 또 여기 이제 인광과 햄토리의 합체본 콤보 부분을 이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렇게. 이거 쉽지 않네요. 아니야 너스로. 너스로. 미루가 더 좋아요. 저는 일단 준길이랑 똑같은 경이죠. 제가 현실적으로 썼습니다. 달라요. 제가 더 느낌이 있어요. 꼴팅ل. 아니에요. 아니요! 느낌이 달라요! 아 똑같아요! 보여주세요! 나 한 번 뭐 얘기합시다! 너 좀 왜 화나게 해! 보여주세요 그러면! 근데 일단 그림이 망가여가지고요 저는 일단 맨 마지막에 일단 마수 형한테 할 말 썼습니다 굉장히 잘는데요? 근데 잠깐만 좀 처음이야 지금 형 그림 처음 잘 못해! 형 처음 잘 못해! 똑같이 됐네요! 네 빠지겠습니다! 아 좋아! 똑같이 됐네요! 내가 느낌 보인 줄 알았다! 형! 떡이! 아니 밑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인다니까! 월지어 탈툼! 월지어 탈툼! 태양이! 자 또 하나의 기대줄 김두요! 아! 자신만의 세계관이에요! 자신만의 세계관! 벌써 종이를 접었어요! 아무도 종이를 접지 않고 나는 해봤는데 그림을 그려서 해적을 세기잖아요! 그래서 집대왕이 약간 안쪽으로 접어서! 접었어!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했으니 쉽지마! 큰일났네! 반내만 찍어 가야겠고! 네! 접은 자격! 아 네! 접은 자격! 일단! 마수 형! 그림 구!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 세 번째! 뭐야! 세 번째! 그림을 보죠! 세 번째! 김두희 형이 로맨틱 다이! 진단 동무다 아니예요? 네 번째! 아무것도 사줘! 로맨틱 다이! 마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아유! 네 번째! 세 번째! 많이 모인 줄 알아요? 정우야! 일단 좀 승부를 걸었으면 정우야! 정우야! 저희도 만만치 않게 들으세요 저희도 하자 귀여워요 뭐예요? 뭐예요? 사실 이게 해피 볼스 게임을 쓰려다가 3분 25초가 쓸데없더라고요 영어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귀는 인정 저는 마이킹을 이용하십니다 뽀틴은 안 하겠다 뽀틴은 아니에요 뽀틴은 아니에요 뽀틴은 아니에요 뽀틴은 아니에요 뽀틴은 잘했어 오케이 됐어 어? 단독이네? 지훈이 단독 수고했어 진짜 혼자 버스 게임을 너무 창피하는 게임인데 어? 이거? 혼자요? 응 가자 지훈이 가자 지훈이 가자 지훈이 뭐야 우와 앤트맨 아니야? 앤트맨? 저는 이제 마시오가 윙크를 하고 있는 디테일 살려주고 또 입 그리고 약간 귀여운 볼살까지 그리고 동글동글한 머리에 하마 어? 왜 하마야? 누가 왜 그러셨지? 마시오 내가 마시오가 내가 봤을 때 내가 마시오가 내가 마시오가 제일 잘생겼을 때는 하마했을 때 이렇게 막 막 막 막 막 막 오 나 지금 잘생겼네 그래서 이게 왜 옛날 시절이었어 오늘 지금도 잘생겼어 지금도 잘생겼어 화이팅 지금도 잘생겼어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 제가 봤을 때 어? 와시오 진짜 잘생겼을 때는 그때고 그래서 아마 저는 한 7등 정도 할 거 같네 뭔가 정말 진지하게 한다면 7등 정도? 7등 정도? 츄 artificiell 15번 작가 평소에 마시오가 때 잘생겼으니까 제가 7등 아니면 4등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zero가 감히 잘 해보겠습니다 alt 자기jem 105 2, 2, 3 제가 여러분 다 그림처럼 모아도 돼요? 네! 이름 써도 돼요, 이름 써도 돼요, 이름 써. 아, 저는 사인까지 말했어. 나는 다 둘이 돼 있잖아. 아, 딱잖아. 김준규, 사인까지, 날짜까지. 고맙습니다. 이건 어렵다. 제가 한 번에 딱 마지막에 한 번씩 보고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모여름 진짜 긴장돼, 이거. 근데 다시 한 번 보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혹시 몰라. 마시오야.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잘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리를 둘 거 아니면은 아, 정말 노력했구나. 정말 나는 생각해주는 거. 마시오의 판단. 노력도 보고. 아, 그래. 잘 그림만 보고. 아, 이거 이거는 그냥 그림만 볼게요. 아, 그래. 회수 점수까지. 그럼 나네. 나네, 나야. 난 아니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거 이게 뭐지? 그거 1등 사람이랑 꼴등 사람이랑 2명만 부르면 돼요? 아니면 다 순서 말할까요? 2명만 부르죠. 2명만 부르죠. 2명만 부르죠. 슬플 것 같아요. 2명만 부르죠. 2명만 부르죠. 2명만 부르죠. 2명만 부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중간 순위 있는 사람들은 흔히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없죠. 완전히 없죠. 팀장도 있더라니까. 이번엔 대상이네. 내가 도둑을 보면 너 이거 뭘 사는 거야? 근데 김준규. 김준규 거 돋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잖아, 내게. 아니, 마시오가 보이는 게 아니라 너가 보고. 정했어요. 정했어요. 정했대요. 왼쪽에서 정했는데. 이거 뭐부터 말할까? 꼴등부터 말할까? 1등부터 말할까? 1등부터 말할까? 1등부터 말할까? 1등부터 말할까? 1등부터 말할까? 진짜 1등 한 거 아니야? 1등부터 말할까? 1등부터 말할까? 1등이요? 1등? 1등. 1등? 하트촌망. 하트촌망. 감사합니다. 하트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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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등! 3명? 3명이요? 3명이요? 공국 1등이요, 우선? 그러면 마시오! 아사히, 요시누리, 현석이 형이 딱 1등이네요. 맞습니다! 포겼라 DC satis forgot to put it Étatsinson 근데 灣이 이번에 복잡하고 있다고 해서 아직 매개hor기 틀어지지 않았어 아직 꽃은? 아 이게 기억이布 아 나 꽃 아닌가 보다 밑에 있어라 왜 왜 들어가면 돼 분위기 이상 나 중규 정우세 중의 한 명이야 다행히 나건 아니라서 이런 말 하면 나 플래금초다 썬플래기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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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 난 좋은 거 보고 싶어요 아 내 거 재미있잖아 마지막 거 진짜 큰 게 났거든 정우치와 스타트입니다 마시오 마시오 우리 안 보이게 앞에 딱 마시오 우리 안 보이게 나 봤어 어떡해 아 봤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네 내 예상이 많았어 김준규였습니다 이 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 사람 입을 아이 못 치라고. 전표에 대해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아쉬워서요. 아니 이게 예술인데, 이게. 원래 이게 물었는데. 예술이랑 다가와, 아무 데나 갔다주면. 아세요. 아, 어떻게. 그래서, 저기 그. 뭐야? 상품이랑 벌칙은 뭐예요? 어? 왜? 어? 1등 3등 골투 있어요? 어, 골투만 보시기 때문에 1등이 맛있는 식사 대박이에요! 진짜? 원래 1명이어야 하는데 1등이 3명을 골랐어요 아니, 저 뭐 먹을래? 뭐 먹을래? 근데 이제 골툭이 대박이에요 뭐야? 골툭은 이제 미쳐마델에 오늘 마요미 승인입니다 레이아춤 버전으로 춤축인데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10등 더 골라주세요 오! 너무 괜찮은데? 고마워 나 진짜 많아 나 진짜 많아 나 지금 왜 눈치고 왔어? 근데 루버가 전에 있는데 나랑 모델인데 그림을 지켜서 맞지 않거든요? 그래, 날 봐 아니면 그 둘을 붙은 다음에 둘을 붙은 다음에 둘이 붙은 다음에 둘이 붙은 다음에 둘이 붙은 다음에 둘이 붙은 다음에 아니면 카이발보를 애교 받는 사람 콜! 네 나 지금 2명 부를게요 나랑 좋아지 입상에서 태어난 2명 이따가 네 야 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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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다르게 이게 둘이 다 윙크를 안 해 보셋은 툭툭툭툭 그렇네 네 제가 말했지 윙크는 이 티빙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안 되겠네. 아니, 잠깐만요. 이 정도를 잉크했잖아요. 저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렇지! 예스! 예스! 균이야, 너 어떻게 할지 부상하고 있어, 빨리. 형, 나도 균도 쏘렸는데. 빨리 부상하고 있었어. 너는 지금 문제였어. 어, 나 근데 저우라고 하기 싫어. 자, 기운 잘 보자. 아니, 그럼 이기면 돼, 이거. 애교하면서 이기면 돼, 뭐. 아, 애교하면서 사이바이브. 귀엽고, 사이바이브에 이기면은. 끝. 여기 있잖아, 좀 이상하네. 바이바이 하죠. 바이바이 하고. 오늘 정면 보고 하면 안 돼. 정면 보고 가치겠다. 막 잘 보고 올 것 같아. 정우가. 정우가. 느낌이 그, 정우가 지는. 짜잔. 자, 그냥. 드리소, 맞춰서 뭐 타이밍. 뭐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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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애교. 아니, 아니, 아니. 애교하면 돼. 애교하면 돼. 애교하면 돼. 요새 내가 한 거 아니잖아. 타이밍 맞춰서 해주세요, 둘이서. 어? 야. 주먹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 그런 거. 주먹은 이렇게 해도 되고. 유빈의 아이디어도 섞여. 그렇지. 아이디어를 추가적인 거지. 여기서 나한테 가위바위보의 스팸을 중요하잖아. 진짜. 누가 더 귀여웠냐. 이거 타이밍이 정하자.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안내믄신 거 너희가 하면서 해야 돼. 5, 6, 7, 8. 안내믄신 거 가위바위보. 다시. 재봉전. 다시. 재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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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어떻게 빡. 재봉전. 재봉전. 아, 무 좋아? 아뇨, 아뇨, 아뇨.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귀여워서. 아, 귀여워서. 아, 뭔가 귀여워. 안 내밴밍잉고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야, 난 내 방금 정하였어. 난 정하였어. 내가 정하였어. 내가 정하였어. 약간 퍼포먼스 쪽이 있어야 돼. 자, 박종음과 박종음과 준비랑 춤춰야 된다. 정하였어. 하나, 둘, 셋. 형, 이거 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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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그래? 난 이겼으면 전혀 왜냐면은 형, 이게 뭐였으면 돼? 애교를 어떻게 막내를 애교를 넣었어? 나 그렇게 돼서 어떻게 막내를 애교를 이거야? 아, 내 아버님 이거 뭐였으면 좋겠어? 자! 자식이야 마시면서 등 가자 가자 아니, 가슴이 정우져고 당연히 정우져고 당연히 정우져고 아니, 너가 찍어도 돼 너가 주인이랑 이랑 같이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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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대기한 게 둘 중이 allora 응 Zhao Even I sent it 가슴이 participation 저희 입산 위를 한 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오? 그럼 색이 사? 세뇌하니? 그럼 중국이 여기서 살짝 빠질까요? 아니, 중이 형 가운데 있고 어, okay, Frankfurter 알 problematic 그래, 그래 그래서 중이 형 타격 이 ! 정우아 ㅋㅋㅋㅋ 역시 뭔 수업이야 무슨 조합이야? 무슨 조합이야? 무슨 조합이야? 익산지 자 일어나자 가까운 지역 이쪽이야 멋있어! 카메라 구조가 바뀐다 무대조명 해야 돼요 인정? 인절미 인절미로 너는 나일 것 같더라 나일 것 같았어 트레저 멋있다 멋있다고 트레저 왕곡 다 하는 거예요 혜연씨 혜연님 기억이 안 돼요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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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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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파트? 살려야돼 살려야돼 귀엽게 같이 찾아라 귀엽게 귀엽게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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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루야? 대박 퀸트! 마시오 부르자 마시오 마시오 부르자 마시오 부르자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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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 서수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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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내 다시 타임 승't you MOM? 고맙습니다. 황국." 승우. 대 풍부다. 대 풍부다. 대 풍부다. 대 풍부다. 아이 잘 들어왔어. 아들 들어왔어. 아! 안 들어왔어. 나 안 들어왔어. 뭐야? 왜 이래? 야. 야. 가자! 들어 가자! 가자! 자 가자! 방금 진짜 설마 하겠네. 마지막이 3인이나 대가 싶습니다. 아 도열이 형! 도열이! 오! 감사합니다. 나를 잡아준 날 향기가 태어난 위험한 위험한 절대 보기 못해 위험한 꿈을 어후에 위험한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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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너무 재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다 무릎에 넘들었어요 무릎에 넘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차아차 아차아차 아 오늘 생일이 정말 힘내요 맛있고 생일이 근데 정말 너무 즐거워요 맛있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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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더욱 자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그리고 멤버들은 어떠셨나요? 행복했어요 재밌었어요 아쉬워하지 오늘 정말 깜찍해요 오늘 정말 깜찍해요 약간 그게 있어 우리 생일 때마다 주인공이 바뀔 때마다 분위기도 약간 바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심사하자 그래서 재밌게 하셨는데 내 생일 때마다 됐어? 너 생일은 우리가 방에서 우리 방에서 너 기다리라고 여러 명이서 다니고 있었어 방에서 나한테 마세요 오고 너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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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쌍아 다음에는 무대에서 보여줘야지 일단 영상에서 메시티 파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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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까지 해주셨어요 맨날 봐요 맨날? 맨날 맨날 네이방 이거 선생님 그리는 뭐야? 이거 진기현이 그렸어 진짜 못 그리는 사람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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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웃음 좋네 매우 푸죠 고마워 사진 같은 거 찍을까요? 캡틱 타임 캡틱 타임 일쑤 사진 가자 가자 가족 사진 모두 넣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뭐 하는 거 약간 마시오 선생님이 좀 상큼하게 귀엽게? 약간 애교보자? 아니면 마시오처럼 마시오 똑같이? 마시오 윙크 다행히 오케이 마시오 윙크로 할까? 윙크로 아니면 다 한 명씩 뭐 너의 특징을 잡아서 대단하고 마시오 마시오라면? 오케이 마시오 윙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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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마시오 아니 이거 마시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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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오 그거지 아 휙 가자 가자 해볼까요 시영 자 하나 둘 겹자다 이거 겹자다 우리 이거 위에 편서 코리티처럼 고맙습니다 이따가 드리자마니까 갈까요? 네 갑시다 뭐하지? 이거 아니잖아 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나 뭐하는 거야 야 나 나 이따 할 거 없어서 그게 있어 또 내려오고 자 아쉬워봐 너무 이중 알았어요 좋았어요 너무 많았다 너무 재밌었지 왜 재밌었지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죠? 근데 힘들게 나도 춤 춰 때 힘들게 나 힘들게 오늘도 이렇게 정말 이 뭐라 해야 할까 정말 이 2 2 2 3 트레저다운 트레저다운 생일 파티 트레저다운 브이라이프를 오늘도 이제 재밌게 했는데 이제 우리 마시오의 남은 생일을 저희가 마저 축하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돼요? 인사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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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지 말이요? 원래 이거 자정으로 왜요? 야 1분 가져와 신난 가져와 아니 10분만 기다리세요 저희 V LIVE 비록 한번 세어볼까요? 제 당시가 어? 그런 거 확 V LIVE 24시간 동안 하기 24시간 동안 V LIVE 어때요? 자 펜트 채도에 하겠습니다 이거 기록이 있어요 펜트 채도에 하겠습니다 펜트 채도에 하겠습니다 펜트 채도에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그리고 펜트 채도 기록이 있대요 24시간이 기록이 있대요 저희가 25시간 25시간 나 26시간 26시간 아 근데 뭐해? 아니 뭐지? 아 트메가 있는데 뭐 못해 오 트메! 어 트메! 자 펜트 채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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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트 채도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 마시오를 축하해 주러 오신 트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트일파 이제 트일파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일파 룰땡 그거 전용 아니에요? 그거 전용 하랬으로 가결해요? 어 그러면 다 같이 트일파와 외쳐보면서 끝내볼까요? 네! 트일파와 우리 마지막 하나 둘 셋 활용을 해주세요 예! 자 그렇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산 니 이치 제사 산 니 이치 반갑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아멘